네 오늘 또다시 겐트김의 코딩뉴스에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일자리가 없다지만 머니투데이 코딩교육 강사 아카데미 공개설명의 성황 저도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맨 앞에 뒷자리 두 번째 자유석이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데 이날 코딩 영재연구소 박상희 원장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가 들으러 갔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초 정원 150명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30, 40대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고 IT 관련 전문직종 종사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가장 확실한 취업과 창업 아이템이 코딩교육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엔코딩 센터를 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데 보면 아두이노를 비롯한 학습 교구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저희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없던데 아 이것이 일기과정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초반에 왜 노래방도 처음에 나왔을 적에 사람들이 저게 뭐야 PC방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첩북이거든요. 꼭 뒷북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뒷북 치는 분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야 되고요. 항상 치킨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나왔을 적에 지금은 이제 꽉 차서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또 그 다음 이걸 보면 자 조선닷컴도 네 여름방학 주니어 코딩 캠프를 하네요. 네 7,8월을 맞이해서 자 2018년 초중고 정규과목의 코딩과목이 새롭게 편성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컴퓨테이셔널 땡킹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을 8월달에 개강할 것이다. 자 오바마 대통령까지 유튜브를 출연하여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Hour of Code 주관을 운영하였는데 솔직히 좀 창피한 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얼마나 우리가 뒤처져 있는가 이 오바마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니들 코딩 좀 배워야 되지 않겠니? 코흘릭에도 배우는 코딩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코딩들은 단 코딩이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1500만명이 일주일 동안 참여를 하였고 미국 애가 이걸 들고서 아주 멍떠리고 여기도 아주 표정이 괜찮고 쳐다보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조선일보에서도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도 7월 2일 토요일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발빠르게 이제 언론사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트클럽도 있네요. 네. 나이가 좀 어렸으면은 함께 요트클럽에 가서 요트를 하는 건데 참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방금도 우리가 뉴스 한 두 개를 봤는데 언론사들이 이미 6월 27일자 바로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코딩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코딩만 바라보다가 코 올리지 말고 코코코 코리 두 살 감기약 먹고 코딩 배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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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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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